자 이제 여러분 이거를 바꿔볼건데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소스코드가 뭐 단순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앱의 복잡도가 보세요. 만약에 앱의 복잡도가 한 요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 복잡도도 되게 높아져요. 다시한번. 앱이 굉장히 단순하면 코드 복잡도는 요거밖에 안되거든요. 당연한거죠. 근데 앱이 당연히 복잡하면 코드 복잡도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가 코드 복잡도입니다. 코드 복잡도. 그 다음에 이게 앱의 복잡도에요. 만약에 앱의 복잡도가 높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마요. 이렇게 생각해드릴게요. 그냥 리액트로 해도 눈에 띄는 변화는 초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액트를 해도 어려운건 어려워요. 다만 그런건 있어요. 리액트 없이 없이 했으면 진짜 말도 안되기 어려웠을거에요. 그걸 항상 알고 계세요. 리액트 없이 하면 정말 말도 안되기 어렵습니다. 앱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그거에 따라 비례해서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 리액트는 그게 조금 적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좋은거가 맞긴 한데 정말 꿈처럼 너무 꿈의 기술과 그정도 아닙니다. 좋긴 한데 자 해볼게요. 일단은 옮겨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그것부터 아셔야 되요. 여러분 애초에 제가 여기다 이름을 왜 지었을까요? 그걸 아셔야 되요. 그쵸?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여기 찾아올 일이 있나요? 없나요? 다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표시를 남기는거에요. 그런데 여러분 얘를 한번 만들고 다시 찾아올 일이 없다면 굳이 아이디 붙일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리액트를 쓰면은 뭐다? 모든게 일회용품입니다. 필요없어요. 필요없습니다. 전부 다 필요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인풋같은거 보이시죠? 인풋같은 경우에는 다른건 여러분 태그가 이제 열고 닫고 이렇게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이거 합쳐서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인풋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에요. 그런데 리액트에서는 여러분 얘를 확실하게 이걸 붙여줘야 돼요. 하나짜리는 무조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 복사를 한 다음에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필요없죠? 요것도 필요없어요. 자 리액트로 옮겨봅니다. 리액트로. 저는 22.kr dun 들어가서 우측 하단에 요거 포크 포크를 한번 누르고 에디터 레이아웃이 저랑 다르신분은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요거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위쪽으로 되는거고 왼쪽 위쪽 오른쪽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여러분 여기다가 쓰면 돼요. 여기다가 엔터를 한번 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스코드 정리 한번 해주시고 왜 오류가 나는 걸까요? 아 여러분 그리고 네. 그 리액트 할 때 또 주의해야죠. 뭐냐면 자 스타일을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스타일. 스타일도 고쳐줘야 돼요. 스타일을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은 요 안쪽에서는 자바스크립트 형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객체 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객체 형식으로. 이렇게 px같은 거 빼주시고 이렇게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합치면은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이 두 개가 하나만 아니라 이 바깥쪽은 네. 자바스크립트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이 안쪽은 그냥 객체입니다. 이런 약간 룰이 있어요. 리액트 방식으로 바꾸면 살짝 바뀝니다.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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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